좋아요, 구독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하나 머트리얼즈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동국제약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하나 머트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릭 관련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식각 관련된 SIC 링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제품을 고정시켜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도쿄 일렉트릭이 하나 머트리얼즈 지분을 한 15%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중국 매출 비중이 한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중국이 계속해서 좀 반도체에 관련돼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도쿄 일렉트릭의 신규 장비가 지금 상당히 2나노, 3나노 이쪽을 갈수록 경쟁 업체의 제품보다 오히려 도쿄 일렉트릭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 머트리얼즈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한 18%, 19% 나오는데 이쪽 관련된 소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랜드 가격이 좀 인상하고 있다는 부분들 SIC 링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용 랜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다층 랜드 식각에 하나 머트리얼즈 제품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주가가 약간 이제 지난 5월 달에 조금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최대 지주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유상증자, 유무상증자를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300억 정도 아마 350억인가요? 그 정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도 약간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소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서 하나 머트리얼즈가 잘 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야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계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머트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일단 고객사가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OPM도 20%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로 7만 원까지 열어주셨고 5만 2천 원 선이 이탈하지 않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동국제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보영 씨가 선전했던 의료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은 완제의약품 제조사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제약회사인데 그중에서도 마데카 즉 병풀 피부치료제를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자체적인 브랜드로 센텔리안24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게 마데카 센텔라 즉 병풀꽃을 중심으로 해서 피부 손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피부 치료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봤을 때 5월에 신규로 식약처 허가를 최다로 받은 회사가 바로 지금 현재 동국제약되겠습니다. 즉 그만큼 판매를 위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시판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매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중소형 가전업체인 위드닉스라는 데를 지금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피부 미용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데카 프라임 그러니까 병풀꽃에 있는 마데카로 계열의 피부 치료제와 그다음에 여기에 미용기기를 같이 써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피부 재생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피부 미용기기가 상당히 돈이 된다라는 걸 보고서 이쪽으로 앞으로 진출할 것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17,300원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거래일 동안에 가지고서 대략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락 추세가 조금씩 멈춰가는 진정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시초가 17,650원 줬는데 여기에서 시초가 들어갔을 경우에 목표가로는 1차로는 19,500원 자리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 9,500원 자리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 위로 상당히 열려있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경우는 2만 2,500원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드리는데 17,000원을 드립니다. 손절가 17,000원이고요. 만약 이 자리가 밀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대략 15,800원까지는 좀 지켜보고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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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